통과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의 웹툰스쿨의 이야기작법방송 흥득의 캐릭터 네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근황토크를 스킵하시려면 16분부터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웹툰작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극의 플롯에 이어 웃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맡고 있는 김태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진입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이 되면 들으시는 모든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근황 대신에 오늘은 간단하게 공지를 말씀드린 다음 제가 준비한 새로운 종류의 근황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새로 보기 시작한 콘텐츠 드디어 나왔는데 뭐요? 옥토넛이요. 상어 가죽에 이어서 핑크퐁만 보다가 드디어 옥토넛도 보게 돼서 사실 제가 저 핑크퐁 얘기하시는 거 막으려고 한 건데 강제구나 옥토넛은 뭔가요? 핑크퐁 전체 시리즈의 새로운 시리즈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디티니의 채널에서 나오는 BBC에서 만든 거죠? 우리요? BBC요? 우와 장난 아닌데?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막 환장할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나요? 아빠 입장에서? 일단 뭐 좋아해 주니 좋고요. 감사할 따름이죠. 감사할 따름이죠. 사람 여러 차립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좋은 콘텐츠에 대해 저렇게 감사함을 보낸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불실합니다. 학부모들. 부모들이 콘텐츠에 대한 감사함이 진심이더라고요. 진심이에요. 진짜. 그 사이에 저희 웹툰스쿨에서는 공약이 이행되었고요. 여러화 같은 반응. 그거 들어보셨어요? 진짜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잘하겠다. 최고. 역시 세계 최고 수준. 홍란진 선생님의 저 영혼 없는 반응 때문에 제대로 녹음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근황으로는 개강했죠. 개강했죠. 하긴 이거 올라갈 때쯤 되면 개강한 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듣는 분들에게는 근황은 아니겠네요. 우리 각자의 근황을 제가 간단히 보자면 유승진 작가님의 요즘의 신작. 몽골 여행기. 매우 재미있게 보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더워서 안 하고. 분량이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뭐 이미 초심은 데뷔작에 뒀듯이. 배경도 너무 날린 거 아닙니까? 어시를 쓸 수도 없고. 이렇게 막 독자 갑질을 독렬하게 해보고요. 오늘 근황 대신에 제가 가져온 것은 바로 돌발질문. 빠밤 돌발질문입니다. 기대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아이템은 뭔가요? 물질적인 거요. 친구와의 우정 이런 거 말고요. 초심 이런 거 말고요. 순수한 소년의 마음 소녀의 마음 이런 거 말고요. 물질적인 것 중에 내 아이템 중에 내가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 무엇입니까? 조금만 생각해볼게요. 이거 진짜 어렵다. 현찰 말고요. 현찰 빼고요. 현찰은 교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이미 교환된 상태예요. 교환 가치가 있지 않나요? 물론 그렇지만요. 1차적인 교환 가치 말고요. 현찰 그 자체로 좋아하면 안 되나요? 괜찮네요. 그거 안 꾸준히고 그래요? 힘들 때 막 큰카 큰카 냄새 맡고. 역시 5만 원권 냄새가 제일 좋아. 그 집게 사장이 그거 하잖아요. 목욕하고. 그 스크루지. 몸에 비비고. 자 뭐가 있습니까? 저부터 먼저 하자면 저는 현재로서는 애플 아이패드인 것 같아요. 아이패드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작업도 그걸로 하다 보니 아이패드와 애플 펜슬을 제일 제가 아끼고 있더라고요. 뺏겼다. 아끼고 있구나. 그거하고 이제 달리의 새로 산 줄. 리드줄 뭐 이런 거. 아낀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또. 돌발 질문. 역시 현찰이군요. 그런 식으로도 갑자기 철학적인 질문을 하시면 아낀다는 게 뭘까요? 자 우리 한번 오늘의 웹툰 스쿨 주제는 아낀다는 건 무엇인가? 가장 아낀다는 거는. 애지중. 소위 그 애지중지. 그리고 뭐 누가 나 좋아했을 때 절대 안 줄 것 같은 아이팬들이 있잖아요. 누가 달라고 했을 때 굉장히 난처해하면서 안 주고 싶은 마음이 들켜버리고만은. 그렇죠. 뭐 피규어도 있고 만화책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아끼는 거 있으면 저는 현재로서는 아이패드. 아이패드. 저의 커스텀 다트 이런 것들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 무엇을 가장 아끼고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당장 떠오르는 게 은하철도 999 피규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와 애호가 같다. 장난 아니죠. 뭐랄까. 뭐 그 어떤 거예요? 예전에 그 종범 작가님이 카드캡터 사쿠라 사쿠라. 사쿠라. 네. 그때 쯤에 제 거 저도 나왔어요. 30주년이었나? 35주년에서. 졌다. 내 거 20주년인데.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마치모토 레이지 전시회들이 이제 한국에 열리고 있잖아요. 그 용산에서 열리고 있죠. 그런 거 하잖아요. 전 안 가요. 거기 없는 물건이 저한테 있으니까. 왜 가? 이러면서. 간지 뿜뿜이다. 내가 들어본 제일 멋진 말인데. 더 덕후 같으세요. 네. 정말 멋져요. 네. 덕덕후예요. 사실 만화가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덕후 같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네요. 아 덕덕후예요? 제가 아주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다들 덕업일치 대부분의. 전 아닙니다. 좋네요. 그 한정판 중에서도 특히 귀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밑에 들어보면 일련번호 붙어있는 거 있어요. 그걸 갖고 계시다니. 와 일련번호. 일련번호는 아예 없던 걸로 아는데. 하나만 있나? 세상에. 아니야. 그거 아니야. 좋습니다. 마치모토 레이지의 은하철트 구구 피규어 좋네요. 홍쌤은요? 아 저요? 저는 항상 최근 산 옷. 아 네. 최근 산 옷이요? 네. 그럼 최근에 산 옷은 어떤 겁니까? 최근에 산 옷은 가장 최신에 산 옷은 아니지만. 도복? 도복? 블랙벨트. 애지중지 하면서 이 옷을 사면 내가 정말 몇 년간 행복할 거야. 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산 옷이 있어요. 뭔데요? 원피스요. 네. 원피스. 정말 아끼면서. 모든 것을 갖고 싶어. 다 모아놓은 옷. 이 옷을 입으면 참 기분이 좋겠지? 이 옷은 아무도 못 봤을 거야. 막 이러면서 혼자. 드래곤볼의 손우공 도복이가. 아니 드래곤볼이 아니라 원피스 누리고 계신다면 루피. 예측 모자를 사줬다. 저 희망이 나올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려다 만났는데. 그렇지. 이제는 예측까지 되는군요.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옷.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과거에. 어떤 거예요? 저에게 그런 게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왠지 그런 옷이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 내라 그래요? 참 나와. 그 춤추는 대수사선에 주인공 아우시마 코트. 자 김대구 원장님은 뭔가요? 저 되게 분위기 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뭔가 되게 고상하고 좋은 거예요? 고상하고 좋은 게 아니라. 저 작업해놓은 그. 작업. 그 얼굴 빚어서 신문에다가 하잖아요. 그게 되게 좀. 뭐라 그러죠? 그거 부서지면 좀 큰일 날 것 같아요. 과거는 이길 수 없다. 나는 너무 물질 만능주의자 같다. 그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자작 피겨. 자작 피겨죠. 말하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실제로 반지하에서 이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절반 이상은. 절반 이상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죠. 흙 빚어서 한 것도 얼마 안 됐고. 흙으로 한 거는 아직 안 구운 게 더 많아가지고. 이것도 구워야 돼요. 언제 날 잡아서. 근데. 이게 해놓은 게 물 닿으면 부서지는 건데. 저번에 반지하 작업실인데. 거기가 침수가 된 적이. 어이구야. 아이고. 주인집에서 물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한밤중에 난리가 났어. 살수대첩이네요. 방 아끼고 있는데 갑자기 물을 터버렸어. 그래가지고 몇 개는 젖어가지고 망가진 것도 있고. 아이씨. 두 상 흉상을 보고 싶은 형수자분들은 한겨레에서 연재하셨던. 다른 데에 한 것도 있고요. 아 그래요?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떨어질 뻔했네요. 왠지 음악 CD 쪽이 하니까. 저도 음반이 가장 아끼는 아이템입니다. 아 그래요? 어떤 음반? 명반 하나. 그럼 그중에 가장 아끼는 명반. 아르모니움이라고. 아 역시. 캐나다의 아트락 밴드가 있는데. 네.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캐나다 쾌백 밴드예요. 근데 캐나다 쾌백에서 사온 CD 있는데. 아직 포장도 안 듣고. 연구 보존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멋지네. 네 감사합니다. CD 포장을 안 듣는군요? 아니 있어요. 제가 입고 한 장 더. 오늘도 음원 따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멋진데요? CD가 두 장 있습니다. 잘 안 CD랑. 그렇군요. 트랜용 보관용. 또. 징정용. 마이크 잡은 김에. 광고 좀 하여. 미세만화 주의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도전 만화에 가셔가지고. 네. 네이버 도전 만화에. 미세만화 주의보라고. 구석탱에 있는 만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베스트 도전으로 좀.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봐주세요. 참고로 제가. 가장 진솔한 모습인데. 참고로 제가 요즘에 페북에서 조금 웃기고 있는데. 그게 미세만화 주의보를. 공유를 할 때만 웃깁니다. 아니 설마요. 설마요. 근데 미세만화 주의보 진짜 재밌어요. 매우 재밌습니다. 요즘 개그만화 중에 제일 핫한데. 제가 보기엔 차세대 개그주자. 그렇죠. 미세만화 주의보. 볼 때마다 파랄라가 어디에 있는가. 미세만화 주의보. 미세만화 주의보. 미세만화 주의보. 재미있게 보시고. 여러 번 얘기해줘야지. 후크네요. 후크. 저스톤 광고 뒤에. 미세만화 주의보. 뭐 이렇게. 나중에 따라서 붙이겠죠. 진짜 저스톤이 언제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각자 아끼고 있는 물건들을 얘기했고요. 이런 식으로 가끔 돌발 질문을 가져오겠습니다. 좋네요. 괜찮아요? 네. 홍란님 선생님. 네.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평소에 말씀하시는 발언. 발언이 10개라 치면 진심인 건 몇 프로예요? 그중에. 저 모두 다 진심입니다. 진짜요? 네. 되게 지나가던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영혼 없는 리액션이 저의 5회인가요? 어떤 반응이 영혼이 없게 느껴지셨나요? 아니야. 이제 이쯤 되면 다 그렇게 보여요. 모든 말이 그렇게 되네요. 아 저는 약간 생활화된 것 같기는 해요. 뭔가 리액션이. 아 네. 버튼처럼. 아니 아니. 버튼을 누를 새도 없이 그냥 나오는 거죠. 척수관상. 네. 버튼을 누른다는 건 내가 그거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아. 아. 뭐 이렇거나. 사회인이구나. 그 와중에 표정이 못 따라간다거나. 못 따라간다는데. 못 따라가. 못 따라가. 그걸요. 어. 이종원 교수님이 저를 되게 많이 관찰하신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그거를 관찰해서 가끔 저에게 엄마 눈이 안 웃고 있어요. 그거 그거.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표정은 못 따라오고 뒤늦게 따라와요. 와. 향핀아 정말 잘했다. 라고 했는데 저를 정말 정색하면서 이렇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 지금 눈은 안 웃고 있잖아. 와. 어. 아니야. 왜 이렇게. 어떤 눈을. 뭔가 공포특급 그런 느낌. 무서운데. 저 알아요 이거. 김태권 작가님한테 약간 그런 면이 있나요? 아니요. 그거보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유머를 되게 좋아하셨는데 되게 안 웃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강단에서 유머를 던진 다음에 학생들을 싹 둘러봐요. 웃으시면서. 근데 눈이 안 웃어요. 본인의 얘기인가요? 이게 이렇게도 할 수 있지 허허허허 하면서 싹 들어오는데. 반응을 보시는 건가요? 그쵸. 근데 눈이 너무 안 웃고 있고 막 빛나고 있어서. 수업하죠 여러분. 와 진짜 억지로라도 웃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 나는 그분한테 사랑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래 맞아요. 무조건. 무조건 사랑받았을까요. 자. 그.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거의 고정적으로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다 어떤 분인지 알 것만 같은 기분인데. 최근에 오프라인에서 예상치도 못하게 저희. 저희 팟캐스트를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아 맞다. 다녀오셨다면서요 어디. 그거 저번에 하지 않았나요? 추리만화. 아 추리만화. 추리작가협회. 말씀하셨어요? 저번에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아닌데. 방과 후에서 했군요. 안 했나요? 그 여자 누구예요? 그 여자 누구예요? 그 여자 누구예요? 이러면서. 어우 깜짝이야. 추리작가협회라는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추리학교가 있습니다. 여름추리학교. 거기에서 추리작가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희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작가 지망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쓱 오셔가지고 잘 듣고 있다. 좋으다. 좋으다. 그래서 그날 그냥 조용히 숨어 들어갔다가 매우 기쁜 마음으로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붕을 안고 있고 막 이런 거 막. 그렇죠. 참고로 제가 목격한 걸 말씀드리자면 방금 유승진 작가님은 리액션하면서 눈도 리액션을 하셨습니다. 와 이건 진심이죠. 눈이 작아서 제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궁극의 캐릭터. 궁극의 캐릭터는 지난 지지난 지지지난 번 시간까지 초석을 다 줬고요. 지난번 시간에 허난설원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인물로 접근해 들어갔습니다. 오늘 캐릭터 포커스 두 번째 인물은 제가 맡았습니다. 와. 권혁주 선생님인가요 혹시. 네. 권혁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 아니고요.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사람이 누군지 제목을 보시고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도 되겠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소신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종범의 웹툰 스쿨을 듣고 계십니다. 궁극의 캐릭터 유나바모 편의 누군지 몰랐어요. 깨악 안 해도 되죠? 네. 저는 그랬어요. 아 맞다. 저도 잘 몰랐어요. 아 어제요? 네. 그렇죠. 사실 이 사람은. 저도 어제 들었어요. 이름을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그 제목에서 보시면 일단 이 사람은요. 오늘 제가 가져온 사람은 다음 작품으로 제가 연재를 준비하고 있는 만화에 준비하고도 좀 겹쳤습니다. 제가 제 만화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에 참고를 하기 위해 조사를 하다가 이거는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마침 최근에 수많은 인기 팟퀘스트들에서 실존 인물들에 대한 일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지상파 라디오에서 영화 코너가 있듯이 팟퀘스트에서는 인물에 대한 게 되게 단골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궁극의 캐릭터에서 자칫하면 그냥 그 인물에 대해서 쭉 흥미롭게 소개하는데 그칠까봐 저희는 작가 지망생들이 듣잖아요. 그렇죠. 과연 캐릭터를 만드는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을 좀 했는데 그 결과 최근에 드라마화 됐던 이야기 실존 인물입니다. 거기에 선택에 좀 영향을 줬고요. 이 사람은 근현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신념형 테러리스트 혹은 신념형 범죄자라고 불렸었고요. 결과적으로 범죄학자들이 범죄의 분류 유형을 만들 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범죄자 유형을 하나 추가하면서 끝이 난 사람입니다. 그 뒤에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눈은 안 웃고 있네요. 이건 신기해. 신기해. 신기한 눈을 다른 곳을 보고 계셨어요. 그 영화 드라마 만화 속에서 천재 테러리스트 아니면 매드사이언티스트 같은 캐릭터 유형에 되게 큰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사실 재미있는 건 매드사이언티스트와 대척점이 있다고 스스로는 생각을 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아이러니죠. 그 지점이 아이러니죠. 그 지점이 아이러니죠. 1978년에서 1996년 사이에 사제 폭탄 즉 직접 만든 폭탄을 우편물로 배달해서 수치인이 소포를 뜯는 순간 폭발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16번의 폭탄 테러로 23명의 중상자와 3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던 이 사람은 무려 세계 최고의 첩보 수사기관 FBI의 추적을 17년 동안 피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티오더 월 카진스키 일명 테드 카진스키 그리고 세간에는 유나바머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다들 이름은 아시죠? 유나바머는 좀 많이 들었죠. 유나바머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옛날 분이 아닙니다. 현재 살아계세요. 그러니까요. 동시대인이죠. 제가 알기로는 96년인가에 체포가 됐기 때문에 현재 감옥에 계세요. 이 사람을 잡았던 사람들도 전부 살아있어요. 최근에 지금 운동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요즘에 갑자기 유나바머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넷플릭스에서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맨헌트라는 맨헌트? 맨헌트 맞아요. 맨헌트.유나바머라는 시리즈가 8부작으로 나와서 오늘은 그 얘기로 같이 좀 할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은 1996년 4월 2일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구성을 이렇게 할 거예요. 바로 테드 카진스키 유나바머의 체포가 이루어졌던 날 이야기입니다. 몬테나주라고 다들 지명은 익숙하시지만 굉장히 시골인 몬테나주 링컨이라는 곳이 있어요. 몬테나의 대혈투라는 서부곡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서부시대에도 깡촌으로 되어 있는 사정이었어요. 몬테나 같은 곳에 오다니 내가 미쳤지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브래드 피트가 출연했던 흐르는 강물처럼 거기에서 무대로 나왔었대요. 블랙푸트강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 근처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몬테나강 링컨 쪽에 아주 작은 산촌에 산 한가운데 테드 카진스키의 오두막이 있어요. 여기에 96년 4월 2일 날 FBI의 무려 한 100명 정도의 요원들 거기에 특수기동대 폭팔물 처리방 거의 엘리트들이죠. 100명 정도가 오두막을 포위해서 들어가는 상황으로 시작이 돼요. 그 드라마 뒤쪽에 나오는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나는 자연인이다 미국에서 하는 맞아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뒤쪽에 나오는데 카메라가 아니라 FBI가 나는 자연인이다 를 쳐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산림관리인 제리번즈라는 사람이 이름이 되게 유명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서 히데이의 테러리스트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나서서 유나바머를 밖으로 유인해야 되는 그냥 평범한 사람 제리번즈 이 제리번즈는 마치 일상적인 방문같이 쓱 가가지고 테드 안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불러내는 역할을 한 거예요. 너무 떨렸겠다. 장난 아니죠. 그 과정이 드라마에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유나바머를 아주 잠깐의 틈을 이용해서 FBI 요원들이 드디어 17년 만에 체포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 직후가 드라마 유나바머 맨헌트 유나바머 시작점이에요. 잡혔다. 잡힌 뒤에 시작해요. 드라마가. 흥미진진하죠. 이 카진스키라는 사람이 실제로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연령차가 있으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던 유명인이었어요. 일단 이 사람은 1942년도에 태어났습니다. 42년생. 42년생이니까 얼추 계산을 해보면 6.25 전이죠. 그렇죠. 지금부터 한 60, 70년 전이죠. 한 5월 22일 날 미국의 시카고에서 태어났어요. 부모가 폴란드계 소세지 만드시는 분들의 아들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완전 천재였어요. 유나바머를 수식하는 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천재. 휴우. 휴우. 란 말이잖아요. 지니어스. 그렇죠.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신동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11살 때 가족여행을 떠났는데 아빠가 각자 자기가 갖고 놀 것들 갖고 와라 얘기를 했대요. 그때 부모의 말에 책을 한 권 들고 왔대요. 11살짜리 카진스키가 그 책 제목이 더샘에서 미적분까지의 수학탐구. 라는 책을 박하셨습니다. 엄마 아빠는 진짜 기쁘셨겠네. 좋으셨겠지. 눈까지 웃으셨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얘기가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세상에 이런 일이로 바뀌고 아니면 인간극장 정도 가는 거죠. 천재소년 이야기로 가는 거죠. 왜 산에 들어와서 이제 그러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쭉 제가 시간순으로 따라가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나중에 뒷날에 그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테러리스트가 됐는지를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순으로 가져왔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이게 이제 모친의 진술에 의해서 재구성된 부분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굉장히 심각한 두드러기가 발병을 했대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병원에 격리가 됐었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어떤 전염성이 있을까봐 아주 어렸을 때 두드러기가 심각해요. 이 아이를 혼자 말해요. 병원에 혼자 독방에 격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한 열흘 정도를 퇴득하진 스키를. 그런데 이때 이 격리 입원 이후에 퇴원하고 나서 갑자기 웃음도 사라지고 어머. 엄마랑 눈도 안 마주쳤다라고 모친은 나중에 진술을 해요. 그런데 이게 언제였냐면 생후 9개월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진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의심을 해요. 진짜로 그런 어린 시절의 그 열흘 때문에 그러게요. 이런 사람이 됐을까. 아니면 진짜로 그냥 어떤 무의식적인 애정결핍의 출발점이 되진 않았을까. 출발점은 충분히 됐을 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부모로부터 나는 보호받지 못해라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 내가 아무리 울어도 반응해주지 않아. 그렇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모친의 진술 때문에 약간 많이 회자가 됐던 얘기지만 그 뒤에 얘기를 쭉 따라가 보면 이 테드 카진스키라는 인물의 전생에는 지독하게 슬픕니다. 일단 4학년 때까지는 교사의 평가 기록이 되게 좋아요. 건강하다. 잘 적응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4학년 때 처음으로 이사를 가면서 에버그린 중학교라는 곳에 전학을 하는데요. 전학 당시에 테드 카진스키는 IQ 테스트를 받고 그 숫자가 모두를 놀래켜요. 167이 나와요. 어디서는 170이라고도 하고 드라마에서는 168이라고도 하는데 거의 170 정도가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이 카진스키를 2학년을 월반시켜서 6학년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카진스키 본인의 말을 나중에 찾아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안 나와 있는 자료인데 영문 위키를 막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카진스키 본인은 이 월반대가 자기 인생의 최초의 좌절이었다. 왜냐하면 월반 이후부터 이제 그 당시에는 두 살이면 꽤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 차이 나죠. 그 동급생들 사이에서 왕따가 시작됐던 때가 있더래요. 그 월반이 좋을 게 없어요. 사실. 맞아요. 우리나라는 막 일찍 생일 빨라갖고 남들보다 먼저 학교 가고 이런 거 선호하는 부모들이 계시죠. 그런데 많은 연구들이 사실 그거에 대해 회의적이긴 하거든요. 그게 저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때 그게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 최근 또 몇 년 전부터는 한 해 늦게 보내는 게 유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좀 다른데 저는 빠른 빠르시죠. 어머니 아버지 세대라고 해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 세대인가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게 그래서 가능한 한 같은 나이 때 최대한 늦게 가면 그 뭐지 평가 기준은 똑같은데 신체적으로는 더 우수하고 더 성장한 상태로 임해서 성취율이 좋다. 뭐 이런 자존감이 좋다. 뭐 이런 약간 다른 얘기지만은 그 말콤 글래드웰 책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아웃라이어를 보시면 아웃라이어를 보면 캐나다 하키팀이 나오죠. 하키팀이 그러니까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생일이 빠르다고 그다음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통점이 가나다 순으로 앞에 있다. 맞아요. 그게 말콤 글래드웰 아웃라이어에 보면 남들보다 뛰어난 존재는 어떻게 탄생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찰이 나오잖아요.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받으면은 한 번이라도 더 잘한다는 얘기가 그거는 신기하네요. 재밌죠. 한 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혼자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냐면 진짜 복잡한 수학 문제 예를 들면 라플라스 변환 뭔지 아세요 혹시 몰라요. 이러면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글자로만 많이 봤어요. 천재 수학자들 전기 보면 어린 시절에 꼭 라플라스 변환을 전 어렸을 때 아니다. 최근에 수업 들을 때 한 번 들었는데 라플라스 변환 어? 이 문과생들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한 명이 알고 있다. 데이터 사이언스 수업을 하나 듣고 있어서 되게 복잡한 수학이겠죠. 지식인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것만 알고 깊이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항상 끼고 살았던 드래곤 퀘스트 이런 게 이런 천재들 어렸을 때 라플라스 변환 이런 건가 봐요. 그랬는데 너무 천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1학년을 월반이 피켜버려요. 아니 월반을 또 해요? 또 합니다. 이번엔 11학년 월반. 11학년이면 대학원인가? 아니요. 아예 졸업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15살에 졸업을 해버려요. 모든 고등학교 과정까지.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이 학생은 하버드 수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15살에요? 16살이죠. 16살. 한국 나이로는. 16살에 하버드 수학과에 합격을 해요. 그런데 이때 그 동급생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그때 테드는 운전면허증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어린애를 하버드에 보낸 거다. 저도 운전면허증 없어요. 정서적으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운전면허증은 없을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어린 시절의 월반에 대한 얘기는 부모, 동료들, 본인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 뒤에 전기작가, 드라마작가, 범죄학자들이 얘기하는 테드 카진스키의 범죄자로서의 완성은 이 뒤부터라고 얘기를 보통 한다. 그 전까지가 아니라. 네. 오히려 하버드 시절이 결정적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 하버드 시절에는 주변에 평판이 나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하버드 분위기가 지금으로 치면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재수없는 고상함의 시기였다. 패션, 매너, 몸가지, 말투 이런 데 있어서. 엘리트 의식이. 이 엘리트 의식들이 있었다는. 네. 그런 식이. 이런 증언도 있어요. 당시 하버드에서는 바지 딴과 양말 사이에 맨살만 보여도 무시를 당하던 때였다. 그게 엘리트 의식도 있는데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입시랑 또 다른 게 여기 하버드는 되게 오래된, 엄청 오래된 학교잖아요. 오래됐죠. 미국에서 오래됐고 그래가지고 신분제 질서가 남아있는데. 아. 귀족의 자제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런데 미국은 또 귀족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된다니까 더 이게 더 심한 거예요. 아. 그런 종류의. 1920년대 소설 같은 거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하버드 분위기가 다른데. 상류층에 대한 느낌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한국처럼 시험 잘 봐서 들어가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귀족의 자제. 한국에서 시험 잘 봐서 들어가는 대학 이제 몇 군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해도 재수없는 느낌이 있는데. 심지어. 심지어. 이거는 시험보다도 가문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다. 기부금 받고 입학시키고. 뭐 그냥 시험 성적 좋다고 들어간 데가 아닌 거죠. 당연히 자기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엘리트 의식 같은 게 있었겠죠. 그런데 이때 테드 카진스키는 16살이에요. 거기다 집에서 셔츠 두 개 바지 두 개 가지고 상경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민자 가정이잖아요. 폴란드 계열이기 때문에 이민자의 성을 갖고 있죠. 이런 소년이 당시 하버드에서 환대를 받았겠어요. 기본적으로 무시와 왕따의 기록이 계속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혼자였구나. 그렇죠. 계속 혼자였던 거죠. 어리고 혼자고. 그런데 또 사람들이 잘나서 티나게 차별하지도 않잖아요. 은근히 무시하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여전히 성적은 대단히 우수했어요. 수학 쪽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때 그 유명한 도시전설이었던 mk 울트라 계획의 피해자가 되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mk 울트라 계획이 뭐냐. 도시전설이니까. mk 울트라는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심리학 흥미로워하시는 분들 사이에 진짜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희대의 악역 캐릭터라거나 어떤 복잡한 악당, 천재, 테러리스트 이런 유형의 캐릭터를 만든다는 상상을 하시면서 이 과정을 한번 들어보시면 슬프지만 흥미로운 모순적인 감정이 쉽지하실 거예요. mk 울트라 프로젝트가 뭔지를 간단히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너무 많은 음모이론가나 미스터리 애호가들이 좋아하는 주제니까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주 유명한 도시전설이었어요. 미국에서.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국전쟁 6.25죠.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미군 포로가 공산군에 잡혀있다가 미국으로 송환되죠. 그때 윈터솔저하고. 그렇죠. 윈터솔저도 그때. 그런데 그중에 되게 많은 미군들이 공산군에 잡혀있을 때 받았던 세뇌에서 결국 벗어나진 못해서 끝까지 공산군, 북한군을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보고 있던 CIA의 당시 국장 앨런 웰시 덜레스라는 사람이 경악을 한 거예요. 덜레스 국장 유명하죠. 경악을 한 거예요. 도대체 거기서 무슨 짓을 했길래 우리 우수한 젊은이들이 이렇게 세뇌를 받았지? 그러면서 열받아가지고 유엔에 제보를 한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냐? 미국군도 결국은 자기들이 붙잡았던 포로들에게 세뇌를 시킨다고요? 똑같이 세뇌를 시키는 시도를 해보자. 이러면서 모든 게 시작됐던 것이 바로 MK울트라의 시작이었어요. 당시에 캐나다나 영국이나 되게 많은 나라에서 비슷한 실험이 진행됐던 설이 있는데 MK울트라가 너무 거대한 프로젝트여가지고 이게 결국 들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지는 이래요. 미국의 CIA가 인간의 심리를 조종하는 것이 가능할까? 브레인 워싱이라고 하죠. 혹은 마인드 컨트롤이라고도 하고 머리를 백지로 만든 다음 다시 입력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굉장히 악랄한 심리 실험을 진행을 한 거였어요. 실제로 막 마약 같은 거 투여해가지고 환각에 빠지게 한 다음 조종을 해볼까? 이런 것도 있었고 물론 처음에는 음모론으로 완전히 치부가 됐었는데 1974년에 뉴욕타임즈의 폭로 기사가 나와요. 정말 있었구나. 저는 아직도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있었어요. 실제로 드러났습니다. MK울트라는 실존했고 폭로 기사에서 증거를 제시한 것들이 전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1990년대 결국 나중에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미국에서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관을 하고 국회에서 청문회하고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의회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마약을 이용한 실험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굉장히 광범위한 종류의 실험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아까운 게 뭐냐면 아직도 미스터리 음모론 좋아하는 분들이 아까워하는 게 73년 그러니까 뉴욕타임즈가 1974년에 폭로하니까 1년 전 73년 딱 1년 전에 CIA 국장이 MK울트라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관련 기록 대부분을 다 파괴해 버렸어요. 그래갖고 아주 자세하게 누가 어떤 실험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다 이게 기록이 소질이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음모론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별의별게 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게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도시괴담과 도시정신이 아직 있어요. 여기에 영향을 엄청 많이 받은 대중매체 작품들이 예를 들면 멜깁순 주영의 컨스피러시. 여기서 주인공 멜깁순이 이 피해자로 나오고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제임스 본 시리즈. 제임스 본 시리즈가 CIA 산하의 어떤 MK울트라 비스무리한 블랙프라이어 그런 거 당하잖아요. 그리고 넷플릭스의 미드 중에 유명한 기묘한 이야기 혹시 아세요? 아 더 알아요. 아시죠? 거기 시즌1에 브래너 박사가 MK울트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걸로 나와요. 거기 여기저기 다 나와요. 사실 굳이 얘기하자면 20세기 말에 일본에서도 대중적인 상상력을 사로잡은 것들이 이런 게 많으니까 아키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마루타. 마루타 부대 있잖아요. 일본에. 마루타 부대가. 다르죠. 생존제가 있으니까. 내 말은 마루타 부대처럼 도시전설로 취급됐다가 나중에 밝혀졌다. 그런 건 똑같아요. 물론 MK울트라에 비해서 마루타는 많은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전설보다는 그냥 역사적 사실로 남아있죠. 그런데 MK울트라는 아직도 되게 많은 미스터리가 남아있어요. 이게 다시 이제 하버드 시절로 가보면 테드 카진스키가 이 MK울트라 계획의 피해자였다. 이런 설이 있는 거예요. 설이에요? 그런데 그 설이 왜 나왔냐면 사실 저는 설이라고 보진 않고 저는 약간 절반은 맞아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하버드에 갔던 테드 카진스키가 성적은 우수에도 왕따를 당하고 여러 가지로 외톨이로 지내고 있을 때 드라마에서도 잘 묘사가 되는데요. 당시 그 시대의 하버드에 가장 인기 있었던 스타 교수가 한 명 있어요. 심리학과의 헨리 머레이라는 교수예요.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새끼거든요. 심리학과에서 공부를 하면 이 사람에 대한 논문도 많고요. 되게 학자로도 유명해요. 여전히. 그런데도 비윤리적 실험으로 되게 유명해요. 헨리 머레이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는 테드 카진스키가 되게 흠모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왕따였고 누군가하고 얘기하고 나누는 거 잘 못했고 연애도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보기에 학자로서도 유명하고 논문도 훌륭하고 연구도 잘하는데 인기도 많고 말도 잘하고 잘생겼어. 그러니까 완전 멘토. 되게 헨리 머레이를 좋아했나 봐요. 그런데 이 헨리 머레이가 진행했던 어마어마하게 악랄한 실험에 카진스키가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입니다. 일단 이 헨리 머레이의 당시 실험이 뭐였냐면 피실험자가 이렇게 있어요. 엄선에서 뽑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테드 카진스키였어요. 카진스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의 철학, 신념, 믿고 있는 것, 자기의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 자기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에세이로 쓰게 하고 상담하면서 거의 1년 가까이 대화를 나눠요. 얼마나 친해졌겠어요. 그러게요. 엄청난 관심. 관심도 받고 그 스타 교수가. 그래서 테드 카진스키는 실제로. 대놓고 브레인 마싱인데요. 아 그렇죠.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과 내면의 깊은 신념, 가치관을 전부 다 정리해서 쓰게 해놓은 다음에 이거 전부 다 촬영을 하고 에세이를 떠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이제 동료들과 당신의 인생 철학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몸에다가 전극을 달아놓고 상대방 토론자들은 다 이제 법학과생들이었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 문과생들 아시잖아요. 말 잘하는 거. 그리고 교수도 껴있었었대요. 다 일부러 만들어낸 피 상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말을 맞춰놓은 거였어요. 카진스키만 빼고 다 말을 맞춰놓은. 데려와서 카진스키한테 전극을 꼽고 카진스키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가치관, 신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부러 가장 자극적인 멸시와 조롱과 모욕을 시작해요. 그래 놓고 그 전극을 통해서 오는 심박수, 온도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매주 누군가가 카진스키를 언어적으로 학대하고 굴욕감을 주고 열등감을 심어주면서 이 반응을 헨리 머리에 있는 관찰하는 그런 실험인데 진짜 못됐다. 어떻게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유머를 하면 아무도 안 웃어주는 상황이 계속된다는 그런 거잖아요. 진짜 그럴 때 그 정도셨나요? 그 정도인 거예요? 역시 모욕감이 싹... 많은 힐링 어레이들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웃어 웃어 주시잖아요. 이렇게 살신성인적인 개그를 하시다니. 근데... 아,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싱함 하죠. 근데... 더 심각해졌어요. 매일... 이 테드 카진스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실험을 당했던 총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아, 끔찍하다. 다시 말하면 200시간 동안 참여하면서 내면의 어떤 증오와 열등감과 패배의 의식이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렇겠죠. 그렇게 꾸준히... 헨리 머레이 기록도 있고 카진스키 나중에 기록도 있고 이번에 드라마로 나왔던 그 맨헌트 유노바머에 자세하게 무사가 되어 있는데 진짜 끔찍해요. 아, 완전 사람을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문멸감, 언어적 확대를 끝내고 나서 첫 번째 끝나고 나서 카진스키가 울고 있잖아요. 거기 와가지고 그 드라마에서 이렇게 무사가 되어 와가지고 헨리 머레이가 정말 잘해줬어. 내 기대대로 너무 잘해줬고 역시 넌 내 실망,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또 해보자. 뭘? 이 실험을 그렇게 매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안에 열등의식이나 근데 여기서 또 자기 그 카진스키의 모친으로부터 받아왔다는 가짜 편지까지 읽어줘요. 근데 그 내용이 엄청 충격적이에요. 당연히 가짜 편지인데 엄마가 썼다고 믿으면 누구라도 정신이 붕괴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차마 제가 말로 옮기진 못하겠지만 아니, 이게 미친 거죠. 드라마상에서 연출된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드라마상에서 연출이 됐는데 실제 기록에 나와 있는 거 기반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찾아본 영문 전기 속에 그게 나와요. 너무 충격적이라서 모친의 편지는 가짜라는 것을 실험을 끝나고 알려줬지만 당시에 받았던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사실 제가 그리고 앤은 사춘기인데 그렇죠. 연료설인데 그렇죠. 자는 거 좋아하고 꿈도 많이 꾸는데 꿈에서 이제 가령 누가 절을 미워한다라든지 제가 누구에게 분노를 한다거나 이게 잠에서 깨도 그 감정이 남아있더라고요. 헷갈리거든요. 헷갈려요. 내가 얘한테 화를 냈던 것 같은데 혹은 내가 미움받은 것 같은데 이게 꿈에서도 이게 영향을 받는데 실제 상황이라면 정말 심리학에서 그런 거 있거든요. 기억하고 정서는 별개로 가거든요. 기억은 정서를 만들고 정서는 기억에서 나오고 붙어있죠. 그런데 한 번 입력이 되고 발생이 되고 나면 따로 가요. 무슨 말이냐면 성장, 성숙해 가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당시 정서, 분노나 슬픔 이거는 졸업을 해요. 그러면 웃으면서 과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간이 성숙하지 못하거나 약간 망가지거나 왜곡이 되면 반대가 됩니다. 기억은 사라지는데 정서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분노, 슬픔, 열등감은 남아있는데 이게 왜 생겼는지는 본인도 까먹은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심각한 상황. 따로 간다는 건데 이 당시에 테드 카진스키가 겪었던 200시간, 3년이라는 그 실험기간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사실 누구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너무 어려요. 너무 어려요. 이게 보통 20살 넘고 그래야 우울감에 대처할 때 인지행동에서 나온 게 우울감 대처할 때 사안을 잘게 나눠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존경하는 교수가 계속 쉬지 않고 몰아치니까 지금 보니까 헨리 머레이는 약간 사회비 교주 같아요. 약간 또라이예요. 교주들이 왜 되게 지금 마음이 안 좋은 사람들을 건드리잖아요. 그 사람들의 진짜 슬픔 이런 것들을 건드려서 자신을 믿게 하고 그다음에 그걸로 조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심리학 실험 심리학 쪽의 아티클을 찾아보면 당시 헨리 머레이가 이 실험이 뭔지 모르고 찾아왔던 발룬티어들, 지원자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뽑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통점이 취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완전히 사이 비교주네요. 그러니까 브레인워싱을 하려면 취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카진스키 외에 나머지 피 실험자들은 어려봤자 18, 많으면 20살이었대요. 그중에 혼자 16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분노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렇네요. 사실 그런데 나중에 테드 카진스키가 유너바머가 된 이후에도 그래서 테러리스트가 돼가지고 목표로 삼았던 피해자 중에서 유명한 행동심리학자가 있어요. 이때 열받은 것 같아. 예를 들면 제임스 맥코넬이라는 유명한 행동심리학자가 피해자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이거였어요. 처음에. 이렇게 했으면 헨리 머레이한테 우편물을 보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러게요. 이러면 수사망이 좁혀진다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1988년에 헨리 머레이가 사망을 했는데 첫 테러가 197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헨리 머레이가 살아있을 때 테드 카진스키는 유너바머가 돼요. 그러니까 복수할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래서 테러리스트가 들고 났을 때 이미 헨리 머레이가 죽었나? 그래서 복수를 안 했나? 그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 게 이거였어요.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라 신념형 범죄자로 이미 진화한 상태라서 자기 과거에 괴롭혔던 헨리 머레이에게 보내면 스스로도 난 지금 복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유너바머가 된 이후에 테드 카진스키는 이미 인류를 위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해진 거죠. 더 대정신이 아닌 거죠. 한 번 자신을 더 속인 거예요. 난 지금 개인적 복수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기라서 헨리 머레이 본인에게는 폭탄을 안 보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 거기서 갑자기 갑자기 거기서 넘어가는 게 되게 뭔가 중간에 뚝 끊긴 채로 한 단계 넘어갔는데요. 이 뒤에 기록을 더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신념형 범죄자로 바뀌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인지부조화 이론으로 보면 방금 제가 안에서 이게 일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20세기 중반은 행동주의가 너무 심할 때잖아요. 스키너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하고 동물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제가 발달 쪽에서 제일 어이없었던 얘기가 행동주의 하시는 분들이 혹시 들으시면 기분 나빠질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발달심리학 쪽에서 진짜로 나오는데 어떤 애건 자기한테 맡기면 맡기고 얘가 나중에 뭐가 되게 하라고 주문을 넣으면 얘의 기질이건 출생이건 어떤 생리적인 거건 어느 것과 상관없이 자기는 걔를 그걸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행동심리학자들이 인간은 만들어질 수 있다.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주류 행동심리 쪽의 주류 이론이었고 그걸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살벌한 시대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때 동물행동학자하고 행동심리학자가 거의 겹쳐있던 시기인데 실제로 그중에 대다수의 이론들이 현재 반려동물 훈련 쪽에는 여전히 좀 남아있고 그게 그쪽에는 또 맞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인간에게 맞지 않는다가 밝혀진 게 많죠. 요즘에는 암튼 당시 제가 사진을 찾아봤거든요. 어렸을 때 사진 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인데 주류가수록 점점점 웃음이 없어지고 진짜로 웃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증명사진처럼 찍는 게 구도가 똑같아요. 그렇죠. 오른쪽 45도 위를 올려다보고 있는 얼굴의 구도인데 점점 웃음이 사라지고 눈은 죽어가는데 어느 시점 이후로 되게 비틀린 웃음이 들어가요. 이거 사진 한번 찾아보시면 약간 섬췄하거든요. 무서워. 정확히 하버드 시절까지는 웃음이 사라지는 과정이고 그 이후부터 약간 비틀린 미소가 좀 나오거든요. 일단 하버드 이후에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 이렇게 됐으니 16살, 7살에 진학을 해서 하버드를 졸업했을 때는 20살이었어요. 1962년 입학 때랑 비교하면 성적이 되게 안 좋았대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기를 보내는데 공부가 되겠어요? 그렇게요. 그래가지고 대학원 입학을 시도한 테드 카진스키 그러나 입학할 때와 같은 천지성은 많이 안 보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명한 대학에서 장학금을 주겠다 이런 종류의 딜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지금으로 치면 UC버클 이런 데 다 넣었는데 합격은 했는데 지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원금하고 졸업 후에 조교수직을 제안했던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전기학자들은 테드 카진스키가 유나바모가 안 될 수도 있었는데 라는 어떤 마지막 희망? 같은 걸 좀 봐요. 미시간 대학교에서. 뭐냐면 이제 괜찮았어요. 이때는 뭐냐면 자기를 괴롭히는 교수도 없고 오직 한 가지 아주 조용하게 수학에만 매진하는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수학 석사도 따고 박사도 따고 결국 67년도 지금 미시간 대학교에 간 게 62년, 3년인데 67년 한 4, 5년 만에 최연소 수학 교수로 미시간 대학교에 결국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24살 24살에 미시간 대학교에서 교수를 했으니까 여전히 계속 빠르죠. 너무 빠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 동료나 교수들이나 이런 평이 나쁘지 않았던 기록들이 막 나와요. 대단한 천재였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머리가 좋다는 표현을 하면 좀 안 맞아. 그 이상이야. 탁월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나중에 어떤 게 밝혀지냐면 학생평가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교수들의 평 중에는 수학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매우 뛰어난 힘을 갖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학생들의 평가는 뭐였냐면 수업하는 내내 표정이 없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제가 느낀 게 이거였어요. 이때 약간 수학이라는 게 현실에서 벗어나게 되게 좋잖아요. 뭔가 원리적인 어떤 진리 어떤 핵심적인 원칙 이런 것을 계속 탐구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본인이 만들어놓은 가설을 수학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이게 수학자들에 대한 비하가 절대 아니고 현실에 이런 종류의 경험을 했던 사람에게 있어서는 현실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되게 좋은 도구가 수학이 되어준 것 같기도 한 게 학생들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평가를 찾아보면 소통에 대해서 이미 거의 대부분의 능력이나 의욕을 잃었어요. 대화해보고 질문을 듣고 말을 해주고 이렇게 좀 대화 소통 이런 거에 대해서 기록이 거의 없어요. 결국 교수가 된 지 2년 만에 미시간대학교를 관두고 모든 교수들이 말리는 걸 뒤로하고 사임해버리고 드디어 1969년 70년 이때부터 우리가 유너바머 하면 가장 잘 알고 있는 야생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20세기 중반에 또 반다인의 추리소설 보면 제목까지 말씀드리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만 수학자에 대한 당시 이미지가 나오는데 수학자만이 이런 범죄를 기획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어요. 천재성 수학자나 천문학자들만이 왜 그러냐면 절대의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이미지가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자의식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겠네요. 요즘은 안 그런 분위기도 많고 요즘엔 수학하는 분들하고 특별히 그러지도 안고 그런데 기껏해야 셀든 정도 셀든 셀든 귀엽죠. 셀든이 좋지. 그런데 당시에는 그것도 주변에서도 그렇게 이상한 짓 해도 우쭈쭈쭈 해주는 분위기로 해서 천재인가 보다 그렇게 됐으니까 더 강화가 됐을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 천재 캐릭터는 만화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즈망가 대왕의 치요 그리고 보면 피아노의 숲의 카이 주로 이제 천재에 대해서 약간 밝은 톤이 많은데 이 당시 시대상이 천재인은 천재인데 이 사회가 못 받쳐주는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뷰티풀 마인드도 그렇고요. 이미테이션 게임도 그렇고 당시의 세계 다 수학자예요. 네. 다 수학자고 기호학자 수학자 천재인데 문제는 전 세계는 미쳐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그런 쪽 사람들이 이제 그 천적적인 재능을 막 발휘하고 그럴 때 약간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보인다 그럴 때 주의해서 야 너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모여서 맥주라도 먹으면서 좀 풀자라고 안 하는 거예요. 너는 천재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라고 하고선 제보를 두는 거예요. 본인은 원하고 있는데 그렇겠죠. 원했을지도 모르죠. 실제로 카진스키가 그런 종류의 인간관계나 누군가와의 어떤 교류 이런 걸 사실은 원하지 않았을까 라는 증거들이 그 뒤에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마음 아픈 얘기예요. 되게 마음 아픈 순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헨리 선생님한테 그렇게 당했지. 그렇죠. 그렇게 자기가 슬픈데를 얘기해주고 얼마나 또 어르고 달랬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집중했겠죠. 근데 진짜 그 기록에서 보여지는 건 약간 좀 톤이 다운되어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 묘사된 걸 보면 드라마는 일부러 좀 더 극적으로 만들었겠지만 헨리 머레이 그 실험 장면은 충격이에요. 와 1년 동안 진짜 친하게 지내거든요. 체스 두고 같이 담배 피고 막 아 넌 그렇게 생각하냐 엄청 추켜세워주다가 그게 얼마나 좋았을 거야. 딱 앉아가지고 지금까지 그 그 카진스키가 했던 말들을 큰 영상으로 딱 벽에 틀어놓고 앞에 앉아서 얼마나 유치하고 그 사회를 모르는 발상인지를 엄청 역설해요. 와 완전히 흰기다로듯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쥐실험하고 심리실험하고 똑같이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영상에서 만나요.